여러분, 사람 인자를 잘 기억하시겠지요? 작대기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를 지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람 인자의 모습이 인간이 서로 지지하고 돕는 사회적인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연종 시인의 비스듬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좋지요? 저만 감동이 되나요? 내용이 이거예요. 생명은 서로 기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무는 공기를 기대고 있고 사람은 또 서로가 기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이긴 힘들다라는 말을 했어요.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이긴 힘들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그 어느 응답자의 72%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의 또 수백 명의 이런 친구를 맺을 수 있는데 관계를 끊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술? 아니죠, 그거는? 네. 또 뭐예요? 혼녀, 혼자 여가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관계들을 살펴보니까요. 참 버티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락방은 또 순장과 순원분들이 이렇게 아, 정말 연말이 오기를 버티고 있는 굉장히 찔리신가 봐요. 그런 분들도 좀 있었고요. 또 여러분, 부부관계도 좀 버티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본에서 유행했다는 마칠 졸자를 써서 졸혼, 결혼을 졸업합니다. 이런 거. 아, 여러분, 제가 어느 TV를 이렇게 봤더니요. 그 TV에서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그런데 제가 거기에 쓰여있는 글귀에 놀랬어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며느리. 그럼 뭐죠?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며느리. 제가 어느 책이 나온 거를 봤더니요. 책 제목이 며느리 사표를 냅니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분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졸혼을 선언하고 또 며느리가 이제 되는 것을 이렇게 끝내기를 원했다. 그분이 이렇게 막 책을 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구부 사도는 이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즉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통과하여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시 이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있대요. 그것이 바로 공동묘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묘지만 사람의 갈등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인꼬부부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꼬부부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에 피멍이 들어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꼬부부라고 오늘 손잡고 오신 분들 한번 물어봐야 돼요. 피멍이 혹시 들어있어요. 정리를 좀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은 것을 되게 좋아하셨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좋지 않으셨습니다. 뭐죠?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화를 지으시고 함께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부관계로 이렇게 한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부부관계로만 해석하면 좁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는 그런 정말로 지옥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창조의 계획과 다르게 범죄로 인하여서 흐트러버진 이 갈등의 관계를 구경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구부 저자는 이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시기하심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만난 어느 성도님은요. 참 안타깝게도 포르노를 제작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남자 성도님인데. 이분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부모님 사업이었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주중에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했죠. 그러나 이분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남자 성도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아무 대답을 못하시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 양심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서 지금은 주일 성서도 안 하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야구부 사도는 사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절을 잘 살펴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가늠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늠이죠.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즉 성도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 다른 신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3장 20절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떠나갔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영적인 가늠이고 세상과 벗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포하시지 않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큰 소리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질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시기하고 무엇을 질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는 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해요. 또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랍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자모는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 인간이 우리 내면에서 세상과 버태는 것, 즉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질투하시는 연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짝사랑. 저도 우리 아내만 짝사랑했다고 말에만 되는 저를 아시죠? 짝사랑을 해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대답을 안 한 이유를 알았네요. 짝사랑을 받아보셨어요? 이것도 대답이 없으시는. 짝사랑을 하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대부분 받는 거를 좋아하죠. 왜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짝사랑을 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인 가늠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와 힘이 있는데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게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자극들이 여러분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응을 했을 텐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셨는가요? 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지성이 뛰어나면 영적으로 성숙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전도사에 대해 갑자기 목사가 되면 제가 인격이 갑자기 막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보이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의 내면의 성령이 우리로 알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인격적인 성숙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는 단수예요. 즉 뿌리가 하나라는 거죠. 뿌리가 하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아홉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홉 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정말로 이 아름다운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부끄러운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말하기 참 고민하고 말을 하는데 나눔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옆에 차와 레이스가 붙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 지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운전을 그래서 막 앞서거니 뒷서거니를 좀 했어요. 이분이 되게 화가 났나 봐요. 갑자기 제 옆으로 신호등이 대기하는데 탁 오시더니 창문을 여시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한 모든 욕을 한 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확 문을 닫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다행이에요. 그분이 가셔서 그런데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사실 고난죽은 특별 부흥의 기간 또 저의 차에는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십자가 설교가 나오고 있었어요. 와 그런데 이분이 확 지나가시니까요. 저는요. 제 안에 가인의 폭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가인의 폭력성은 가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의 폭력이라는 것도 와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막 여러 가지 상상이 됐어요. 쫓아가서 들이받을까? 다시 나도 뭔가 몇 배로 돌려줄까? 막 여러 가지 십자가 설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나면서 알라디아소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시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정욕이 밖으로 표출돼서 누구를 향해서 가해하는 것 성령이 질투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성령을 택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관계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곡 이희 선생이 인생의 3대 불행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소년 등과 중년 상처, 말년 빈곤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아내를 잇는 것 아 이거 정말 슬픔이죠. 또 여러분 노년에 빈곤하게 사는 것 정말 인생에서 불행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소년 등과 젊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왜 불행이 된다고 율곡 이희 선생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성공을 하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해지고 아주 나태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열한기의 왕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 다위당, 우시아왕, 히스기아왕 처음에 왕이 될 땐 겸비함으로 시작해서 큰 은혜를 누렸다가 나중에 너무나 부강하니까 내 힘으로 했다라는 교만함이 찾아와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잠원이라고 말하는 야구보선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은혜받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6절을 보니까 더욱 큰 은혜래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전 은혜는 뭐예요? 성령의 시기하심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은 예의 발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을 위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열으실 때 너희는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정말 끝자리로 가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너를 알아보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7절에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겸손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난 성도님 중에 주말 부부를 이렇게 하신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한 번 만나는 거죠. 주일날. 주말 부부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정말 실제는 안 그래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주말 부부를 하시는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저를 정말 잊혀지지 않았어요.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발 교회 갈 때 차 안에서 둘이 안 다투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요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가지고 평소에 대화 안 하다가 차에서 둘이 이렇게 차 타고 양쪽에서 가다 보면 그동안 그냥 서운했던 이야기를 서로 쏟아내다 보니까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뒤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들 한 얘기가 또 참 많이 묵상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일날 운동장에 파킹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서 돌아갈 때는 굳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화해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굉장한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두면 정욕이 앞서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담과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나 니네는 왜 내 자식들이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줘 고마워. 평소에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 참 내 자녀들이어서 니네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할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의 책 속에서 세탁소에 걸려있는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에 그래요. 야 후배 옷걸이야 너에게 걸려지는 옷이 너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너에게 걸려지는 옷이 원피스 뭐 멋진 값비싼 양복이라고 네가 그런 원피스와 양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는 옷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진짜 어디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나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새로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이전에 가정사역부를 할 때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어떤 강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데요. 아버지들은 이렇게 남자가 가지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남자가 왜 그래? 왜 공격? 남자들은 공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사냥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사슴을 향해서 화를 쫙 쏠려다가 사슴의 눈망울 보면서 아 불쌍해라 이러면 가족들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 안에 공격 본능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격성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잘 도전적으로 목표의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공격성이 가끔 가끔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남자들이 막 엄청난 폭언과 또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아내분들이요. 남편 안에 있는 공격성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학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때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 공격적인 눈빛과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제 어때요. 나중에 이거 화해하려고 우리 아이한테 비싼 건담 로봇 사주고 비싼 예쁜 공주인형 사주고 돈으로 많이 해결을 하죠. 그날 이미 상한 감정이어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 강사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는 아버지들이요. 뚜껑이 열렸을 때는 도망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집을 뛰쳐나가래요. 아내분들이요. 붙잡지 마십시오. 보내줘야 된다. 아버지 학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분 참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해결이 될까? 아버지들이 진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술 한 잔 뭐 먹으면서 그럼 막 해결이 돼요? 거침없이 운전을 하면서 막 드라이브를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억누르는 것밖에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분노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말씀은 그리스도는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폭력성이 나타날 때 여러분 도망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정체성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인다면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겸비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로 관계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철저한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